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파들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라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합리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정당한 것이고 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일상이 되고 위선이 일상이 되고 조작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선거조작 모든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을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나는 거기서 뭘 보는 거 아니까 좌파들의 전형적인 뭡니까 사고방식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 사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고 그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합법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죠 다 뭉쳐서 뭡니까 있는 제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7월에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죠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는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뭐 다 끝나고 다 나온 지 제법 됐는데 지난해 7월 거를 지금 법정 제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탈원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이나 사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죠 7월 6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 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성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놓았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탈원전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 프로포견드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도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조작도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나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제가 쓴 책의 5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겁니다. 거짓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권 탈취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모든 걸 간주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판판이 뭐죠? 그 사람들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하겠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짓, 위선, 조작 이런 거 있죠? 공작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은 다 합리화할 때가 되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참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